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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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이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번호가 없습니다. 민간인은 번호가 없어요. 네, 이름은 소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소음 기억해 주세요. 네, 소음 기억해 주세요. 네, 기억합니다. 네, 소음 기억해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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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잘 먹으세요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정책이 궁금하시면요. 저희가 푸른의 한 동영상이 있어요. 그거 보시면 명확히 하실 수 있어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책이 궁금하시나요? 잘 키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교육감은 장관을 기워도 번호도 없습니다. 저희 아이들 교육 잘 되기 위해서 정책이 궁금하시고요.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음 기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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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당점이 아니라서 변호는 기회가 없어서 이름과는 어떻게 알아야 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선생님 기억해 주세요.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. 네 blind을 뽑아야되가지고 먹고 확인해 주세요. 잘 맞을 수 있습니다. 소음 조형 기억해 주세요. 시작하는거에요? 제가 다 먹었다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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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름 잘 기억해 주세요 번호가 없습니다 네 아 아 아 수고하 감사합니다 웃음 용서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야 부자 아 아 전담 정체가 아니라 기호도 번호도 없어요. 기호관은 이름을 보고 찍어주세요. 그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들으세요. 기호관 정보는 정당이 아니라서 기호도 번호도 없으세요. 이름을 더 기억하고 찍어주세요. 기호관지에서 지원하는 분이 있네요. 믿으셔도 되는데요. 두 분이 지지 좀 부탁드립니다. 이름을 잘 듣죠. 기호관지에서 기호관지에서 지지 좀 부탁드립니다. 이름 잊지 마시고 총 2명으로 기억해주세요. 지금 수업되세요. 기호관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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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호도 번호가 없습니다. 기호도 번호가 없습니다. 네 잘 부탁드립니다. 바빠지고 있어요 ,с surpassing 바다지고 있어요 기극차여 되지도 않고 딱 Sakai 직접 올렸습니다 경우는 정당둥치가 아니라 뒤로도 전혀서 우리 아이들KO 유효계위에서 토닥 좀 빌렸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총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디서 안고만 왔어요 여기가 나올거야? 여기가 나올거야 안녕하세요 에어프라이터 여기 소중한 경기도 기획장으로 보신가요 지금 정당이 아니라서 기획장으로 보고 있어요 성함을 꽉 기억해서 기획장으로 에어프라이터에서 공기획장으로 기획장으로 인조신고 가능하실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승 정확한 확신할 때 많이 낼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엽게 계세요 안녕하세요 금방 통과 장단이 아니라 귀엽게 보는 거 없어요 이름을 딱 외우고 가셔야 해요 확실한 거 아시죠? 확실한 거 생소서 만드신 분이세요 물론 우리 경기도에 제brand에 하시는 거로 할 수 있게 많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귀엽게 지켜볼까요? 하시리석 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, 일을 마칭하고 성실이 전부가 고맙습니다 비울바는 정답이 아니라 기호도 번호가 없습니다 이름도 버스도 외우고 정면성과 흡신압 이렇게 많이 늘으셨죠 흡신압뱅 설치하실 수 있겠어요 혁신앞도 이렇게 많이 누르셨죠? 혁신앞도 설계하실 수 있으세요? 네 양주 좀 부탁드릴게요 소음 소음 대모가 없으니가 이해를 잘 기억해주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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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소 네 네 잘 기억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휼 휼 휼 휼 휼 휼 휼 휼 휼 고맙습니다. 참여하십시오. 부산국식, 혁신학교, 부산국식 밑에. 제가 벗는 게 있다면. 벗고 혁신적인 벗는 게 있다. 네. 기억해 주세요. 네. 확인하십시오. 네. 확인합니다. 성주입니다. 성우주면. 기억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코멘이 오셉いき시오. 주식활동이 오셉, 나를 사는 거죠? 나오하하. 그리고 저는, 이제 x2 점점을ulen 소리 오 reopen, 통통 위izing 해가left 제주これで Schedules 아닙니다. 아 솔직히 이 serien엔, 알겠죠? творче 다 들을 것 같다는 버튼, 반송합의 기생 fonction 첫, końと아aker bus Kentucky, fractional bus cen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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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s center. 윤은요일 tras bus center met physical station. 고춧가루 현장 전otal 오늘의 경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혀 없으셨습니다. 저희들 정신을 하셨습니다. 사장님, 그 옆에 손님만 있으실 겁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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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교 연기도 그러면 안 될 수 없어요? 고교 연기도 너무 많죠. 고교 연기도 잘 sounds. 고교 연기도 잘 들었습니다. 많이 보내주세요. 고교 연기도 잘 들었습니다. 고교 연기도 잘 들었습니다. 너 그냥 이 붕불대 여기서 오라고 해 붕불대 안 하면 돼 야 진탄성아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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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그리고 또 날라간다 또 으 이거 선거는 전방인이 아니라 prove 거도 번호도 없어요 이름 잘 기억하시니까 폭신학교 부산국실 잘 실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총초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경기도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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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